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왔다. 우산 좀 빌려줘요. 그럼 가까이 가도 돼요? 뽐무 작가님? 권 PD님이 보내시니? 말이 짧네. 키가 커서 다행이다. 네? 이쪽으로 오세요. 이게 자꾸 깜빡거리고 전등이 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네요. 사람 부르셨어요? 불렀잖아요. 저요? 전등 갈 줄 몰라요? 이 시간에 PD한테 연락해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건 갑질인 것 같은데요. 이게요? 아니죠. 이건 부탁이고. 진짜 갑질은 마감 펑크 내고 편집장님한테 시니 PD 때문에 작업을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.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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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 한번 켜보세요. 됐다. 쓸만하네요, 생각보다. 고마워요. 덕분에 마감 지장 없이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럼. 안녕히 계세요. 이름이 뭐예요?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해. 너 몇 살이야? 네? 잠깐만 다야? 구준영입니다. 아, 구준영 씨. 앞으로 자주 봐요, 우리. 프라이데이. 네. 네.